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수 박현빈 인사드립니다. 반갑습니다. 많은 소상공인 선생님들이 길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선생님들을 응원하고자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 박현빈이 선생님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응원을 해보려고 합니다. 소상공인 선생님들 항상 희망하지 마시고 힘내세요. 저 박현빈도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함께하는 같이 삽시다에서 소상공인 선생님들의 제품을 응원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응원합니다. 화이팅!